박사방 사업 다 거덜렀어 무슨 소리냐? 아 젊은 게 금방 털고 일어나겠지? 앞으로 뭐든데? 공부하는데 그 사람 사업하고 공부하고 그건 말투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뭐? 그러면 저 자식은 뭐 먹고 살아? 내가 벌어야지 뭘 네가 벌어 있어군 년아 아 그만 좀 해 나 진짜 힘들고 미칠 것 같은데 엄마까지 왜 이래 하지 말아 쓰지 말아 엄마 왜 날 낳았어? 이렇게 고생만 시킬 거 왜 날 낳았어? 엄마가 나 안 낳았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잖아 아이고 너가 낳았어 미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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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엄마는 남의 속도 모르면서 아유 어디서 네가 낳으면 원래 딸하고 엄마는 저렇게 싸워 너무 친하니까 응 맞아 엄마 여기서 나 진짜 울어 그러시겠다 그러시겠다 엄마 얼마나 먹고 잡았다고 엄마가 요즘 많던데 얼마나 먹 엄마 왜 그래요? 아이고 엄마 왜 근데요 나 시방 안 못 가요 엄마 며칠 있으면 우리 딸 생일인데 미역국이나 좀 끓여주고 그러고 갑시다 어머니 또 딸 생각 죽으면서도 끝까지 자식 걱정하는 거죠 아가 미안하다 어쨌거나 내가 이렇게 금방 갈 줄은 몰랐네 아가 놀라지 말아 아가 어머니 어머니 한 두 시간만요 두 시간만 어머니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나도 안 보고 가 어떻게 딸 얼굴도 안 보고 가 엄마 하지마 잘못했어 잘못했어 엄마 엄마 아아아아악 아 근데 지금 정신없이 창청에서 차고 있어 지금 눈물 안 들리려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차고 물고 있어 저도 이제 애 키우면서 이제 엄마한테 애옷 맡기고 이런 게 좀 생각나서 자식내서 공연 한 번 보러 오세요 아이라인 내리고 가요 그때는 보러 갈 때 보러 보는 거 아니야? 누구세요? 아 눈물이 아주씨 너무 잘했죠? 잘했어요 전혀 없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일단 이때 기분 커튼골을 받을 때 엄마 없으면 난 어떡해 제발 올해 내 곁에 있어줘 엄마 없으면 난 어떡해 제발 올해 내 곁에 있어줘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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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랑 보러 오셨네요 마지막에 많이들 울잖아. 나는 가끔 이렇게 울어버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평소에 그렇게 불러보고 싶은 엄마를 잘 못 부르다가 맘 놓고 부르잖아. 그래서 좋아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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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프네요. 나는 선한 영향력으로 정말 가슴에 엄마를 한 번 더 느끼게 해주면 내 사명감이야. 80 먹은 분이 오셔서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. 부모와 관계, 부모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나는 우원이 없어. 그것 때문에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.